그럼 저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진짜요. 갔다 오세요. 거짓말 아니고 똥 있어요. 여러분 좀 아무튼 그 청시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나이랑 저작업 꿀잼 힐링 방송 진행하고 있는 노래하는 청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28이시죠. 네. 28입니다. 무슨 일 하다가 bj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코러스도 했고요. 가이드 녹음 같은 거랑 영화 음악이랑 ost 이런 거 가이드했어요. 영화 음악이라는 게 본인 음악 감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ost를 부르셨어요. 영화 음악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고편은 보통 따로 만들어요. 1분짜리 예고편에 맞는 1분에서 1분 30초짜리 응원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컬로 참여했어요. 어떤 거 최근에 어떤 거 생일이라는 영화랑 걸컵스라고 걸컵스 올 때 세상에서 태어나서 얘들아 태어나서 세상에 대한 꽃을 처음 받아본다. 꽃 냄새 봐. 미쳐버리겠다. 부엌에 버려놨으면서 날피시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예 맡아보세요. 냄새 어때요. 냄새가 아주 야무지네요. 야물딱지죠. 진짜 꽃을 들고 총총총총 걸어온. 꽃은 이러는데 아우 색도 걸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기 28살 때까지 이렇게 음악 활동을 이제 잔잔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오신지 지금. 네 저 5개월 했어요. 5개월. 올해 초부터 하셨네. 1월 22일부터 했어요. 어때요. 할만해요. 팬분들이 다 순둥순둥 하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야하게 입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정말 안 들어오시거든요. 어? 어? 아! 왜요? 왜요? 아! 다른 여캠들은 시청자 수 많은 여캠들은 가슴파인 가슴돌이 좀 보이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들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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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보고 계세요? 아! 아! 그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운영자님 보고 계세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거는 자극적이지 않은 썸네일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썸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가치관과 그분들의 방송 스타일을 저는 존중하고요. 계속해 계속해. 울지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코코까까? 뭐야 저 데스노트님? 아! 데스노트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뭐 가사 같은 거 많이 적어놨더라고. 제 별명 메모충이어가지고. 메모를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이고요. 그 팬분들 이름이랑 아니 팬분들 나이랑 사는 곳 정도 알아놓으면은 자주 오시는 분들 기억해 드리려고. 어. 6월 15일 별풍 안 쏜 새끼들 목록. 그렇게 써 있어요? 우까라는 새끼가 오늘 300개밖에 안 줬다. 어제는 1000개 줬는데 이런 개새끼. 이런 것들 적는구나. 알만하네. 네. 알겠습니다. 방방방. 우까님 방방방. 방방방. 우짜가 한 겁니다. 이 정도는 재밌게 보시겠지. 그럼 저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 갔다 오세요. 진짜요? 갔다와도 돼요? 네. 거짓말 아니고 똥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제 똥 있어요. 아 내가 안 내렸나 보다 물을. 야 내가 물 안 내렸냐?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찌꺼기가 다 내려가지 않았는데. 아 찌꺼기가 다 내려가지 않았었어? 네. 아 그럼 건대기가 약간의 좀. 안 내렸나 보다. 코코까까. 아. 코트비아닌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미생물 입자였어 아까? 손가락 마디? 무정구. 잘생긴 해. 내가. 예. 나! 내가. 우. 우. 너 김. 저는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저 이. 저. 처음 본 사람. 대변 처음 봤어요. 세상에 세상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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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이야 9년 동안 방송하신 분이 손에 좀 젓가락으로 지금 말퍼 산 거야 사실 아니에요 야 잘 좀 마무리 좀 해라 앞으로 새끼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형 제가 쏜 건데 사실 아니야 민망하죠 왜 사과 안 해요 저한테 사과 왜 안 해요 뭐라고 사과할까요 똥 사서 죄송합니다 똥을 조금 남겨서 죄송합니다 저의 풋을 좀 남겨서 죄송합니다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성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정말 다음에 손님이 오면은 그 똥을 뒷처리를 아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내 똥을 보여드려서 꼬꼬까까 이제는 사랑해도 사랑해서는 안되고 술도 마시지 말고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 정말로 정말로 니가 목소리가 작다 노래는 발성이 다가 아니에요 발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발성이 안 좋나요 여러분 안 좋아요 너무 과잉된 발성으로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네옥 아 예 네옥 예예 보컬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가려면 발성이 기본 토대가 돼야죠 그러고 나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러져서 진정한 노래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김미야씨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기요 백일섭씨 발성으로만 하시잖아요 지금 감정 1도 없이 아 내가 진짜 여기서 개잘해가지고 오케이 너네 팬들 뭐라고 부르세요? 호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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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견들 우리 안라견들 내가 어? 내가 왜요? 왜요? 아 다 안라견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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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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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팬들의 명칭은 안라견들이 아니고 네. 친구한테요. 코빡이나 코둥이, 코둥이. 코붕. 붕은 붕아래, 붕자. 그래서 코붕이. 둥이는 이제 여자 귀염둥이한테. 코붕이, 코둥이. 코염둥이 어때요? 코염둥이? 재미없고요. 뭐예요? 뭐 나왔죠? 당연히 쓰지 마요. 만져도 돼요? 먼저 봐도 돼요? 내 힘 좀 봐. 내 앞으로 내밀지 말고, 안으로. 잠깐만. 앞으로 내밀지 말고, 안으로. 앞으로 내밀지 말고. 앞으로 내밀지 말고. 안 내민 거야. 이어폰을 한 거야? 배치기로 깨라고? 배? 어떻게 해? 내 ㅅㅂ냐? 네, spezie. 내 ㅅㅂ 웃음이 나와 내 몸이? 에르 어떻게 할게? 누나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없어? 더 있어 이거 아이 끝이야? 아이 씨 발 간질나네 먼지가 많이 묻네 왜 이렇게 살쪘어요? 나 왜 이렇게 살쪘냐고?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나는 우울한 걸 먹는 걸로 풀었거든 이거 언제 빠지냐 우리 좀 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이지 않나 우리? 꼬꼬까까 이리로 와라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